올 수 아 이란전에서 저렇게 열심히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사실 그날 경기 결과는 조금 아쉬웠어요 월드컵 본선에 가면 아저씨의 농악 소리에 화답하는 멋진 경기 결과 다시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전 어느새 그 아저씨의 장단이 입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박나게 하시고 자로가나 우러가나 코정프로 생기고 대박나는 변기수 출연료가 따따부 참말로 별난 커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김천의 한 공원 여기저기 커플은 많은데 어째 좀 평범하다 싶던 그때? 저분들 같은데? 어디요 어디? 본수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이는 한 여인 마치 한 마리 백조를 연상케 하는데 잠시 후 좀 더 웅장해진 음악과 함께 등장한 또 한 사람 이분들이 그 커플? 하루 이틀 해온 것이 아닌 듯 음악 따라 동작이 척척 보는 이들은 놀라운 반 부러운 반 시중일간 즐거워 보이는 표정 하며 마무리 동작까지 혼란 일체 환호와 박수가 절로 나온다 여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운동 겸 춤추는 거죠 운동? 운동 겸 춤 여기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음악과 순식을 틀어주자 자료 한 시간씩 시간만 맞추는 게 아니다 복장은 물론 헤어스타일까지 딱 맞춰서 온다는 환상의 커플 머리 길이도 똑딱해요 두 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65? 네? 7? 나이 드셨는데 완전 몸매 쫙 쫙 쫙!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게 최고고 첫 번째는 여보 강릉이 오빠 우리도 저리 살자 강릉이 오빠 어? 100년도 못 살어 10년 만에 돌아오고 살자 내일 모레면 71이라고 하면 70요? 대단해 정말 젊으신데요? 두 분 다요? 100이면 100 나이를 의심할 만큼 완벽한 바디라인 무엇보다 궁금해지는 할머니의 허리 사이즈 아니 24? 24이지? 늘씬한 몸매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 우와 놀랍다 놀라워 맑은데 우리가 사실 모델이거든요 모델 진짜 모델이 많으세요? 한번 보여줄까 네 반듯한 워킹과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모델계의 백발바람 이수원 대하나 부부 다음날 대구의 한 모델 학원 탑 모델이 되기 위해 맹연습을 하는 학생들 그 대부분은 10대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60대 이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모델 같네요 두 분 네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체격이 엄청 멋있어요 예뻐요 포즈도 그 다음에 자세도 너무 정확하게 하셔서 너무 멋있으세요 6년차 모델들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진 않거든요 이제 모델 입문 6개월 차지만 2년차 모델과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데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나듯이 골반을 잘 사용하셔서 포즈를 하시고 표정 보세요 사실 모델보다 더 자연스럽게 포즈를 하고 계세요 표정도 반감하시고요 50년 나이차도 극복 이렇게 스마일 하시고 센스 있어 보이고 멋있었어요 저희도 이거 힐 신고 이렇게 계속 돌면 진짜 힘든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캐주얼을 입을 땐 가볍고 편안하게 정장에는 또 그에 맞는 품격을 살려서 부부가 함께하니 스타일도 두 배로 산다 적지 않은 나이 쉽지 않은 훈련에도 절대 흐트러짐 없는 자세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그래도 뭐 이 사람하고 둘이서 한다고 하는 자체가 좋고 즐겁고 공개되면 오해왔나 공개되면 제작진 트위터